아니 도발은 닿는데 왜 쟤 터프가 안 닿냐고 아 어 Japanese people Japanese people이라고 하면 뭔가 말이 좀 잘못됐네 아 또 팍쿰람이야 오늘 팍쿰람 왜 이렇게 많냐 똑똑하신 분들이 아직도 팍쿰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야 어디 가냐 와우 오우 쉣 뭐야 이 기술은 이야아 가드 좋다잉 그니까 저 팍쿰람 기술 처음 본거야 저거 와 졸라 잘하는데 잠깐만 아하 걸려 티로 이거 고전 패턴인데 아직도 워키네요 어어? 어? 어 야 풀었는데 아 아 따다 물렸나 풀었는데 아 아유 파쿰람 유 유젤? 얼 그런 차라리 패드립을 하시지 그런 질문을 멍떠리 멍때리다 죽어요 어? 브라이언 상대로 벽에서 멍때리면 죽는 거요 도발 닫고 암 암 아 도발 닫는데 제트워프 안 닫는 거 실화냐 오우 예스 베이비 아 위험했다 재트킥 나올 줄 알았는데 와 저 기술 뭐지? 스페을 모르겠네 존나 길다 진짜 오우 아 비겁하게 해 아 한선에 나락이라는 칼지고 뿅망치로 졸라 때리네 기분 나쁘게 야 너 죽여버린다 어어우 어어 이거 억울한데 어어 아 데미지 미쳤나봐 6초만에 피가 60%가 나가네 아오 빡센데 아 아 아 아 아 저거 행신의 인발 삑사리 아니야? 행신 오른발인가? 죽겠다 죽겠다 이거 이런 시부랄 탱탱부랄 이거 설마라뇨 딱 맞을 때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빠꾸남한테 설마가 어딨어 아니 아 전라야밀다 진짜 기술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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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 아유 그냥 눈, 눈, 그냥 갑자기 저거 눈, 눈 생긴 거 봐봐자고 게임 아, 쪼어! 아 으으, 스트레스 터져, 씨, 왈 아, 개빡점이 씨 아니 왜 안 났냐고 진짜 몇 번째야, 이 개자식아 아 진짜 개빡치네 으으으으으으으으 이제 이긴다 아, 어딜 가실려고, 허잉 내 점수 내려놓고 가 갈대 가더라도 점수 내려놓고 가 일루 와 어디 놀다가 학생 어딜 갈려고 어딜 갈려고 좋았어 왔어 어디 어딜 가시려고 나랑 더 놀다가 어딜 가시려고 이게 요즘 유입 절단기라던데 4,000원으로만 감싸 오우 쉣 여기 이런 방송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나도 이거 처음 들어본다 오늘 아 나 뭐하냐 아 잠깐만요 이거 게임 집중이 안되잖아 아니 시청자 10명 빠진 거 실화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방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우어어 이 것도 뭔데 민들 Universe 즐겨봐 아니 난 이게 뭔지도 모른다고 뭔데 이게 오우우어어 근데 집중 좀 하게 조형 조용히 정숙해주실래요 오오 잠깐만 오 후 уж 저 애니 오프닝 스토리 요약하자면 남주가 여주들한테 한 번씩 팬티 보여달라고 달라는 대략 19금 애니 와.. 존문가님 오셨네요 존문가 아! 고멘나 사이! 살려주세요! 아! 아미 막히고 손했는데 쇠트킥을 왜 써! 처맞고 있는데 아저씨 또 뭐야 철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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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엄마 쟤가 나 괴롭혀 오케이 자 이제 이거 중단을 좀 의식을 안하게끔까지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통할거에요 중단이 이제 중단이 통할거에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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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괜찮아 죽진 않아 실화냐? 실화냐 진짜? 땡큐! 안돼 가지마 나랑 놀아 어 설레.. 설레나? 가슴이.. 가슴이 벌렁벌렁하나? 올라가고 싶어서? 어? 오케이 오히려.. 오히려 나쁘지않아 레이지에서 레이지에서 아이씨 아아 좀 하이킹 저거 좀 어떻게 해봐 좀 오오오오 와아 Angeb 안돼 하지마 입 Atlas 아! 개빡쳐 아우 개빡쳐 씨 아우이 씨 팟쿨렴 존 내 싫어 놀러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